한 카페 사장이 직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직원이 단골들에게 무료 음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사정상 카페 운영을 직원에게 맡겼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 우연히 CCTV를 확인했더니 카페 직원이 동네에서 친해진 또래 남성에게 음료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 손님은 매일 카페를 찾아와 무료로 음료를 받아 먹었고 남성이 온 시간대에는 주문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또 직원이 마치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며 해당 남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원에 불과한 개인 카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의 남편은 이를 직원 복지로 생각하자는 반응을 보였지만 A씨는 해당 직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직원이 사장 놀이하는 듯 사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주는 건 절도, 아는 사람이 봤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ncourages 콜라 콜라